역투하는 오승환 usa 투데이 스포츠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은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한국인 불펜 오승환 36 이주 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에 두 타자를 깔끔하게 틀어막고 임무를 마쳤다. 오승환은 7일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홍경기의 팀이 5에서 1호 앞 선 7회 초 1사일로에서 9원 등판했다. 오승환은 첫 타자 에런 저지를 상대로 무릎 높이로 꽂히는 낮은 포심 페스트블로 원 볼에서 투 스트라이크에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았다. 오승환이 5구째로 바깥쪽 낮게 휘어져 나가는 커페. 스티볼을 던지자 저지는 방망이를 참지 못하고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. 두 번째 타자 에런 힉스를 상대한 오승환은 투 볼에서 투 스트라이크에서 7구째 커페 스티볼로 일루스 앞당볼을 유도했다. 3분의 2 이닝 동안 공 12개를 던져 일탈삼진 퍼펙트 피칭을 선보인 오승환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3.0에서 3.15로 낮췄다. 사흘 휴식 후 등판한 오승환은 포심 페스티볼 최고 시속이 92.8마일 약 149을 찍었다. 8회 초 현재 토론토가 양키스에요. 이로 앞서고 있다. changyong2yna.co.kr 2018 07 07 10시 51분 송고